신하다고 해 놓고 정작 이번 신곡은 BTS 제이홉 씨와 함께 작업을 했어요. 그렇죠? 아니 싸이 씨가 BTS 슈가 코인 탄 모습 보면서 좀 부러웠습니까? 전혀 그거랑 관계없어. 진짜? 그러면 원래 친분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이번 앨범 계기로 이렇게 연락이 닿은 거야? 원래 친분이 이제 좀 있긴 있었지. 제이홉 씨의 누나의 결혼식에 축가를 이렇게 해 줬는데. 그럼 인연이 있네. 이제 제이홉 군이 부탁을 한 거지 나한테. 사회는 누가 맞니? 사회? 이쪽에다 얘기를 안 했을까? 사회는 수고리인데. 그렇죠 그렇죠. 근데 이제 아무튼 거기서 축가를 하는데 옆에 BTS 멤버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야. 약간 살짝 오디션 보는 느낌. 진짜로? 월드스타 시니까 다. 뭐 불렀을까? 뷰티풀 불렀지. 뷰티풀.